근데 그거 사비에 나와, 후렴구에. 왜 안 해? 하고 있어. 나 짜비만 하는 거야. 재미가 없는 것 같아. 야, 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? 조가루 늪. 야, 조가루 늪 좀 틀어봐. 늪 좀 틀어봐. 축축 처지는데. 너네 정말 감정이 어리다. 감정이 어리대, 우리 보고. 아, 이 노래. 내가 그녀를 처리했었거든.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.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. 이미 내 영혼은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. 가려진 하늘로. 갑자기. 급하게 들어가시다. 철거하게 대고하지. 10초의 시간은 주겠습니다. 세골과 넘치는 태국 다 쓴 맨 사랑이 잠깐만 조금만 더 보내줘 3초의 시간에 꿈이라도 좋겠어 우연처럼 그들 빠져지는 순간이 내게 전부였지만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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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춰야 돼 다음 나 나 진짜? 진짜 귀엽다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엉 데 societies bun